최근에 인제 특히 금속 부분에서 보면 금속 가격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니켈 가격 같은 것도 엄청 올라가고 특히 희귀 금속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희귀 금속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현물시장 아니라 현물시장인데 워낙 나오는 생산지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코발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스트라이크 이슈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산업 금속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니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 이슈인데 전기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배터리 철어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니켈, 코발트 뭐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양극, 음극, 전해질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극을 바꾸는 거는 되게 규모가 큰 사업이고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효율성 향상을 시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양극, 양극제의 발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양극제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NCM, NCA, LF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게 NCA인 거고. 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가를 하면은 NCA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산업금속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바뀌는 건데 향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쨌든 간에 가격은 낮추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니켈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국내 이천전지 업체의 당면 과제인 거고 얘기하는 바로는 하이니켈이라고 해가지고 니켈 비중을 90% 이상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시기든 간에 성능 발전을 위해서는 니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현재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향후 10년 동안 니켈의 수요는 한 14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예전에는 니켈 하면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만드는 그런 금속이었거든요. 한때는 중국의 부산과 함께 중국인들이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을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확 가라졌다가 최근 들어서 전기차 이슈로 해가지고 니켈 가격이 다시 2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른 산업금속에 비해서는 수요 전망 자체가 좀 약속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니켈과 관련돼 있는 직접 이런 원제의 투자도 있지만 니켈과 관련돼 있는 생산 기업들. 예를 들면 브라질의 발레라든지 일본의 스미토모 금속광산 한국으로 치면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니켈 관련된 기업들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니켈을 생산한다기보다는 니켈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연마시켜가지고 황산 니켈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재련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재련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황산 니켈을 만듭니다. 고려아연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연, 은, 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알았더니 거기에 니켈도 나옵니다. 그렇죠. 고려아연 하면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가 보통 아연이나 구리 같은 거를 재련하다 보면 부산물로 금, 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은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은 가격이 오르면 고려아연 주가가 오르는 또 그런 일이 많죠. 네. 그렇군요. 금 얘기를 해보죠. 금. 금은 양면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금이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금을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시장이 위험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 자산으로서 금을 보유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니면 최근에 보면 디지털금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대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금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라는 표현보다는 물가 변동성 해치 자산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만 강하다기보다는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모두에게 해치 자산으로서 금의 용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플레이션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전 자산으로서 그동안 금이 갖고 있었던 포션이 안전 자산에서의 50%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뺏겼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예상과 달리, 제 생각과 달리, 견해와 달리 디지털 골드로서의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들이 예상과 달리 금의 어떤 안전 자산 성격 아니면 물가 변동성에 대한 해치 자산 성격을 일정 부분 가져간 측면. 저는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가치 저장에서 수사한 옷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MZ세대는 일정 부분 비트코인을 본인들에게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알트코인하고 비교해서 안전하다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서의 좀 뭐랄까요. 가치주 입장에서의 금과 성장주 입장에서의 좀 디지털 골드가 분리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금이 갖고 있는 이슈 자체가 저는 좀 조삼모사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지금 현재 2022년 상반기 시점에서 금에 아주 완연하게 보이는 호재와 완연하게 보이는 악재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분명히 완연한 호재죠. 그렇죠. 뭔가 물가 변동성이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금의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도 금은 기본적으로 주식 약세장에는 대부분 올랐는데 단 한 번의 예외 사례가 80년대 초반에 금이 엄청 올라갈 때. 그렇죠. 약세장 70년대 금값 강세 이후에 80년대에 들어가지고 약세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주식 시장이 한 27% 정도 빠졌었는데 그 기간에 금값은 한 5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망가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망가졌는데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15%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21%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이 정도 금리면 국채 사면 20% 받는데 뭐하러 금을 사느냐 하면서 금 다 던지고 이러면서 금값이 반통 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금값이 오를 요인과 떨어질 요인이 정확히 상치되면서 올해는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삼보사 쪽으로 가면서 금값은 좀 빡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나와주셔서 사실은 이제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소장님 나와주셔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큰 그림에서 크게 크게 이야기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